충남 최초의 학생주도 독립만세운동으로 평가받는 당진 면천 공립보통학교 310 학생 독립만세운동이 어제 당진시 면천면 일원에서 재현됐습니다. 지역주민과 학생 등 300여 명의 참여 속에 진행된 행사에서는 독립선언문 낭독과 310 학생 독립만세운동 노래재창, 만세운동 재현 행진 등이 진행돼 105년 전에 열기를 재현했습니다. 310 학생 독립만세운동은 지난 1919년 서울의 3.1 독립운동을 목격한 학생들이 귀향해 독자적으로 전개한 운동으로 학생 독립운동사의 의미는 물론 당진 지역 항일 역사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